이봐, 울스패! 성가신 녀석들! 오늘이야말로 승부를 가리자! 만날 때마다 오늘이야말로! 참나, 넌 질리지도 않냐! 울스패님 파이팅! 암튼 대단해 매번 치면서! 미련한 거야, 멍청한 거야! 둘 다! 저 녀석들이! 공유하지 마라! 녀석들의 심리전이야. 공격준비! 네! 시작한다! 이번엔 또 무슨 허접한 기술을 수렸나?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어지럽다! 왜 걸핏함을 돌고 난리야! 참나! 필살! 괜찮냐! 그럼 그렇지, 역시 울스패님이십니다용! 어머나, 어머나! 눈 깜짝할 수에 끝났네! 어떠냐! 나의 발바닥치기인가! 진짜 밝은 장점이었습니다용! 야, 봐라! 축축축! 뭐, 이 정도 같고! 옛날엔 코끼리 백마리를 이겼다! 너! 앞으로 한 번만 토 까불 명령화! 알죠! 울스패님이 봐주실 때 얼른 사라지는 게 좋을까? 축축축, 맛좀 터볼리게! 니들, 다음 번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았어? 가자! 어쩌려고 까부냐! 그동안 밤을 새우며 훌륜한 기술인데... 아이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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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코끼리! 너, 너도 내가 좋다고 날 우스켜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저 녀석 왜 저러는 거야? 우리의 붉은 전율을 흉내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붉은 갈리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코원같이 강한 녀석이 들어오면 전력 강화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럼 널 붉은 갈리단에 일어나러 받아주겠다 좋아, 모두 준비해! 무리하지 마라곤 자, 오늘은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하게 했다 모두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모두 일렬로 이동한다 이동관이 고는 타도우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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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원, 여기까지 남은거 어떻게? 멘트 이쪽으로 가! cats2 마, 마..뭐야! 뭐, 뭐야? 으오 sandwich2 오, 아주 싱싱한 버섯 발견! 어? 으악! 오, 선생님! 뭐야? 저기 좀 보세요. 야, 너희 상태가 왜 그러냐? 참말말고 지금 당장 대결하자! 아하, 나야 언제든 상관없는데. 야, 너희들 그 상태로 괜찮겠냐? 네 상태나 걱정하시지 필살 붉은 회원이! 거원, 너 꼴이 그게 무어냐? 빨간 나뭇잎 두는 꼴이라니! 거원은 이제 우리의 일원이다 공격! 붉은 회원이! 저거! 오, 올 생님이 나, 나, 날려버렸어!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긋지긋한 훈련도 이제는 끝이... 여보! 아닙니다! 군 저 녀석이 우리 편이라는 게 튼튼하다고요 골사님! 골사님! 예예예예예예 괜찮으세요? 저쪽은 이겼다고 신나서 축제 분위기에요 짝, 이 녀석 그런 괴를 부린다니 괴는 괴로 맞서자구요 가지고 군을 다시 뺏어오면 되죠 어떡해? 왜 난 얘기를 했나? 조심 조심 에이 거기는 거기서란 말이야 우리는 안으로 갈 수 있구나 자, 살랑살랑 그렇지 이리로 온 이리로 이리로 점점점점점 이쪽이야 좀 아깝다 준비해 어? 왔다 됐다 성공이다 아자, 아자 아침에 배신을 할 줄이야 아침에 배신을 할 줄이야 가구해라 가 어떠냐? 건넘을 틀려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대열 준비 후야 파오 지금 뭐하자는거야? 도망갈 준비하는 거냐 Summon 건은 우리 붉은 갈기단의 일환이다 헥! 내 그럴줄 알고 미리 준비했지 가져와! 헥! 아주 맛있는 최고급 버섯이야 널리 준비했다 망쳐! 건! 거기서! 어떠냐? 건! 진영 붉은산 꼭대기는 널 위에 비워뒀다 어? 또다니! 곤! 아우! 징다! 아우! 징다! 뿅! 이거 어쩜 곤이 꼼짝을 났네 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에이 좋아라! 으아! 잠깐! 기다려! 곤! 너 이거! 띄웅띄웅! 이거 좋아하잖아! 아이고! 아이고! 균... 균형대를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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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라고요! 바로 이거야! 막기! 야! 야! 너네도 빨리 막혀! 네! 다들 무너지지 말고 참고 견디덕! 준비! 네! 좋아! 발사! 뽕뽕!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는 아직 우리 쪽에 있다 그렇지 출격! 불건 회오리! 웃기는 소리! 고는 이제 우리 편이라니까 넘어왔다고! 뭐, 뭐 할 거야? 으악! 히히히히 이렇게 되면 나의 승리가 풍랑해지는 순간이올 아 아 아 아